16가지 곡물과 곤약을 함유한 곤약존디기 5봉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 16가지 곡물과 곤약을 함유한 곤약존디기 5봉 판매합니다. 곤약존디기, 쫀득하고 고소한 16곡물 간식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즐기는 쫀디가가 돌아왔다. 곤약분말 1.5% 함유로 쫄깃쫄깃 맛이 써졌습니다. 글루코맛난이 장을 깨끗하게 하여 변비예방과 저칼로리로 체중감량에 좋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 체중 걱정은 이제 그만. 탄수화물은 낮추고 16곡 물과 곤약으로 건강한 다이어트 간식 16가지 곡물 함유 16가지 귀한 곡물로 건강 고소함을 확인해보세요. 어떻게 먹어도 더 쫄깃해진 식감. 어떻게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냥 먹으면 쫄깃쫄깃 부드러운 식감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워먹으면 바삭하고 고소한 크래커 식감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먹거리 고객님 가정까지 안전하게 배달됩니다. 곤약 쫀디기 16곡 물제품 정보입니다. 16가지 곡물과 곤약을 함유한 곤약 쫀디기 5봉 판매가격 19,000원 무료배송 16가지 곡물과 곤약을 함유한 곤약 쫀디기 10봉 판매가격 32,000원 무료배송 16가지 곡물과 곤약을 함유한 곤약 쫀디기 5봉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